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김기철 선생입니다. 이제 6편까지 4주 남았죠? 우리 4주 동안에 정말 빡세게 공부하셔서 원하는 것만큼 점수 나오시기를 정말 제가 간절히 응원할게요. 요즘에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선생님 좀 문장 삽입 너무 어려워요. 글의 흐름이요. 수능 문제로 38번, 39번입니다. 제가 빈칸보다도 문장 삽입을 더 어려워하는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케이스트 내용이 6평 4주 남았으니까 공부 좀 하시라고 문장 삽입 접근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문장 삽입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수험생 기준으로 완벽하게 해석을 잘 못해요. 일단 해석 자체가 좀 안 되니까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어려운 게 이거죠. 해석이 되더라도 3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건 알겠는데 어디에 찍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요.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혹시 문장 삽입 이거 왜 내는 거죠? 출제 의도를 딱 3초만 고민하면 풀이 방식이 나오거든요. 제가 예시 하나 드릴게요. 주제를 먼저 써요? 예시를 먼저 써요? 자 대답하면 안 됩니다. 연결어 하나의 순서가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 for example이 나오면 반드시 주장이 먼저고 예시가 나중에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까닭이가 나오면 예시가 나오고 그 다음이 주장이 나옵니다.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예를 들면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다와 그녀는 시험에 떨어졌다의 두 가지가 있다고 쳐봅시다. 뭐가 먼저 나오지? 그렇죠. 답하면 안 되죠. 연결어 하나의 또 순서가 바뀌어요. 만약에 그러나라는 말이 꼭 들어가는 말이라면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시험에 떨어졌다가 맞는 거고 만약에 그래서, 자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야 그러면 시험에 떨어졌다, 그래서 열공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냐면 문장 삽입을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가 그냥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자 뭐냐면 출제 의도대로만 문제를 푸세요. 무슨 말이냐? 물어본 것만 대답하면 됩니다. 물어본 것만. 순서와 문장 삽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어본 내용이 뭐죠? 출제 의도가? 줄거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줄거리상 가장 적절한 게 뭐겠니를 물어보는 거면 우리도 줄거리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는 겁니다. 수식어구, 강약을 주면서 있는 겁니다. 수식어구에 몰두되면 한 문장 해석은 가능한데 전체 줄거리를 까먹거든요.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그러니까 주어동사 복잡어 보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식어구 중에는 언제, 어디, 어떻게, 왜. 그러니까 6학원치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뭐는 뭐뭐다, 어디에서 뭐뭐를. 이런 식으로 줄거리를 따라가는 거고 수식어는 빼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약을 주면서 읽어야 돼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무슨 행간의 의미를 파악한다든가 주제문을 파악하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순서와 문장 삽입은 줄거리를 물어보는 거면 우리도 줄거리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반드시 주게 돼 있습니다. 출제하시는 분 기준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하는 우리 기준이 아니라 문제를 내시는 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문제를 낼 때 가장 중요한 거 딱 3초만 고민해봐. 답 나오죠? 중복의 답이 나오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문제를 내시는 분 기준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한테 골탕을 먹인다든가 뭐 어렵게 해서 나를 난처하게 만들다든가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중복의 답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아까 물어본 것처럼 열공했다와 시험에 떨어졌다 중에 뭐가 먼저 나오니? 중복의 답이 가능하단 말이야. 만약에 연결어가 없다면 뭐냐? 반드시 위치를 알리는 장치를 순서와 삽입은 주게 돼 있어요. 자, 이겁니다. 다시. 문장서에 풀 때는 힘 빼세요. 뭐뭐는 뭐뭐다 뭐모를 해? 줄거리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위치를 알리는 장치를 주게 돼 있고요. 그 위치를 알리는 장치가 그 이름도 유명한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지시어라고 하는 게 디스, 뭐 이런, 저런, 그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디스북이 나왔다고 쳐볼게요. 디스북. 이 책은이 만약에 박스에 있었다고 쳐볼게요. 박스에 디스북. 그건 반드시 위에 북, 책이 나온 다음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알리는 장치를 줍니다. 또 연결어. 뭐 그러나가 나온다든지, 그래서가 나온다든지, 한편 이런 식으로 연결어를 줘서 위아래의 관계를 알게 해줘요. 마지막이 대명사입니다. 만약에 시가 나왔으면 영어 문장은 시로 시작하는 게 불가능해요.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시가 나오려면 앞에 남자가 꼭 나와야 되고요. 시가 나오려면 반드시 여자가 나왔어야 되고요. 이시 나왔다는 건 반드시 한 문장에 단수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냥 그것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단수명사가 있어야만 하고 데이가 나왔으면 반드시 한 문장에 복수명사가 나왔어야지만 해요. 뭐냐? 문장 삽입은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푸는 학생들 망합니다. 끊어 읽고 묶어 있는 학생들은 문장 삽입과 순서를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 한 문장 해석은 가능한데 전체 줄거리를 까먹거든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끊어 읽고 묶어 있는 게 아니라 강약을 주면서 있는 거예요. 아 뼈대를 따라간다.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아 그러면 위치를 알리는 장치를 믿어라. 문제를 내시는 분 기준으로는 중복답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럼 제가 6평이 한 달 전이니까 작년 6평에서 39번 어마무제하죠 정답률 정답률 36%짜리면 완전 킬로 문제입니다. 제가 이걸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요 해석 진짜 어려워요. 문제를 내시는 분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번역과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중복답 나오지 않게끔 장치를 줄 테니 줄거리 따라가고 줄거리상 가장 적절한 걸 고르세요가 답이란 말이에요. 그럼 볼게요. 자 첫 문장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 뒤에를 미리 표시 좀 해놨는데 역할 근데 어떤 역할이냐 수면이 수행하는 역할은 이제 힘 빼 전사벽 쇼 진화에서 어차피 2번 3번만 가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줄거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수면이 수행하는 역할은 자 저는 비동사 요약 안 합니다. 비동사 뒤에 것만 요약하면 돼요. 여전히 꾸미는 말이 불구하고요. 연구 하에 있다. 소재 파악 끝. 수면의 역할이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약을 주면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번 갑니다. 1번 읽어볼래요? 진짜 어렵습니다. 1번 읽어보세요. 이거 끝날 때까지 이정도 난이도입니다. 난이도가 이걸 강약을 주지 않고 구문도 캘 하잖아요. 요걸 한 2, 3번 읽으면 해석은 가능합니다. 장담할게요. 3번만 가도 요거 기억 못합니다. 뭐냐면 물어보는 의도 자체가 줄거리를 물어보는 거면 우리도 줄거리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거예요 제가. 일단 한 번은 해석해 볼게요. 원래 풀 버전 해석하면 예석이에요. 하나의 가능성은 대디하다. 그것 수면 잠잔다는 것은 유리한 또는 이점이 있는 적응적 상태라는 거다. 감소된 신진대사에 동물들에게 뭐 할 때 일단 이것도 몰랐을 거야. 이 프레싱이 누르다가 아니라 긴박한이거든.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긴박한 보다 긴박한 활동이 없을 때 동물들에게 감소된 신진대사라고 하는 이점이 되는 적응적인 상태 자 수면이 그거라는 게 하나의 가능성이다. 이게 뭔 말이 이해가 돼요? 이렇게 읽으면 머리가 붕 뜬단 말이에요. 제가 수시곡을 빼고 한 번 줄거리만 따라가 볼게요. 자 주워갑니다. 수면이 수행하는 역할이 연구 중인데 하나의 가능성은 아 수면의 역할 하나의 가능성은 수면은 난 비동사여간에 보는 어떤 이점이 있는 적응적 상태라는 거다. 수면의 역할이 뭐라고요? 어떤 적응하는 상태인 거예요. 힘 빼 수시곡 감소의 신진대사에 다 수시곡 한 번 읽었으면 되는 거야. 줄거리를 따라가는 시험엔 줄거리만 따라가면 돼요. 아 수면의 역할이 연구 중인데 수면 역할의 하나의 가능성은 이게 뭔가 적응하는 상태 유리한 적응하는 상태가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거다. 아 잠을 잔다는 건 적응을 하는 거래요. 뭔가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2번 자 빨간펜 들어갑니다. 지시연결 대명사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만약에 만약에 2번이 답이 아니라 뒷쓰는 앞문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면의 하나의 가능성은 뭔가 적응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로 보인다. 뭐 더 깊은 상태 비활동의 상태에서 얘들아 이거 주의했고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해석 한번 해보세요. 이러니 36%가 나왔겠죠. 미쳐버리거든요. 하이버레이션도 일단 몰라요. 학생들이 동면 와 별표를 안 줬습니다. 동면하는 거와 같이 저희 사람은 수익호구야 겨울동안의 동면과 같은 근데 겨울은 언제게 거의 먹이의 공급이 없을 때이고 높은 신진대사적인 어떤 대가가 있는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신진대사의 대가도 있고 거의 음식공급 같은 건 없는 아 겨울동안의 동면과 같은 어떻게 기억하냐 이거를 힘 빼는 거야. 이것은 사실로 보인다. 비활동하는 상태에서 이것도 꾸미는 말 빼봐. 줄거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볼게요. 수면이 수행하는 하나의 역할은 아 수면이 수행하는 역할을 연구 중입니다. 수면의 역할의 그 하나의 가능성은 수면이라고 하는 건 뭔가 유리한 적응 상태예요. 이게 비활동하는 상태에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활동하지 않을 때에도 아 이게 뭔가 적응하기 위해 잠자는 거 이거 사실이다. 말이 좀 어려운 건 인정해. 그래도 일단 넘겨봐. 다음 문장 봅시다. 지시행을 대명사만 표시합니다. 그것은 대명사 또 사실일 수 있다. 만약에 3번이 답이 아니라면 그것은 앞 문장을 얘기하거든요. 아 수면이라고 하는 게 적응하는 건데 얘가 비활동할 때에도 사실이다. 이거 사실이도 한데 일상의 상황에서도 부사 또한 수요구야 또한 사실이다. 힘 빼 예를 들면 수시고구 먹잇감이 되는 종이 피해요. 어두운 이후에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얘처럼 기억도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줄거리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뭐 읽고 있는 중이에요? 수면의 역할입니다. 적응하는 겁니다. 이거 활동하지 않을 때도 적응하는 거고요. 이거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이건 사실인 거예요. 지금 줄거리 따라가기예요. 지금 완벽하게 어색한 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 점을 볼게요. 한편 연결어 지시행을 대명사만 나눠치면 돼요. 그럼 지금까지 무슨 얘기 나갈게요? 수면이라고 하는 건 적응하는 거다. 비활동할 때도 그렇고 일상생활에도 그렇다. 한편 명백한 꾸미는 말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이제 학생들이 여기 읽을 때 작년에 펜을 던지려고 했단 말이야.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를 이해하면서 읽겠다고요? 시간 안에 절대 목품이다. 물어보는 의도가 줄거리상 적절한 걸 물어보는 거면 우리도 줄거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어들어갑니다. 한편 보편성 수면의 보편성과 그 다음에 관찰 해석은 할 건데 요약 안 할 겁니다. 수식어고요. 왜냐하면 다 수식어군데 포유동물 이거 별표 안줬죠? 유평에서 이거 고래 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알았을 가능성이 없는데 별표 왜 안줬는지 아세요? 수식어군은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거니까 별표를 안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해석은 고래목과 같은 포유동물은 발전시켜왔다.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을 발전시켜왔다. 자 보존하기 위해서 아닌데요? 해서 꼬인 겁니다. 프리절브가 보존하다 보면 여기서 튕겨요. 유지하다 이 뜻도 있습니다. 수면을 유지한대요. 적어도 뇌의 한쪽에서는 한 번에 이게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많은 포유동물은 최소한 잠을 잘 때 뇌에서 한쪽은 잠을 잔대. 그러니까 좌안의 우뇌 중에 한쪽은 잠을 잔다. 이 뜻인데 이게 다 수식어구란 말이야. 수식어구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줄거리 싸움에서는 볼게요. 한편 수면의 보편성과 이런저런 관찰은 동사 말해준다. 대디야를 뭘 말해주고 있느냐. 수면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또 뭘 제공해? 어떤 필수적인 역할 생물한테 필수 역할을 제공한다는 걸 또 말해준다는 거다. 자 봐봐. 줄거리를 따라가는 시험이에요. 수면이 수행하는 역할은 연구 중인데 그 하나의 가능성은 수면이라고 하는 게 뭔가 적응적 상태예요. 적응하는 겁니다. 이거 애들이 비활동할 때도 사실이에요. 뭔가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거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사실입니다. 적응하는 겁니다. 근데 한편 수면의 보편성 모든 동물은 수면을 다 해요. 또 이런저런 걸 관찰해보니 그래 적응만 있는 게 아니라 한편 수면이라고 하는 건 생물한테 필수적인 어떤 역할도 한다는 거다. 아 얘도 플러스인 거 맞아? 적응하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어떠한 역할을 한대. 자 믿어. 이쯤 가면 겁나는 거 맞아? 자 5번 갑니다. 만약에 수면이라는 게 보편적이라면 심지어 뭐 할 때에도 빨간 팩 지시연결 대명사만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러한 잠재적인 대가 이러한 잠재적인 희생 잠깐만 이러한 잠재적인 대가 이러한 잠재적인 희생 이걸 희생으로 해석하던 대가로 해석하던 잠깐만 야 이러한 대가가 나왔으면 위에 무조건 마이너스 개념 부정적 의미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앞에 읽어봐 수면은 보편적이고 이것저것을 관찰하니 이건 필수 역할을 한다는 거다. 어? 위의 문장에 무슨 희생이나 대가 같은 거 나온 적 있어요? 없죠? 없죠? 쩡치고 올라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올라가 볼게요. 그럼 여기 분명히 부정적인 말이 나왔어야지만 5번이 답이 될 거야. 자 볼게요. 수면은 자 잠을 잔다는 건 생물한테 필수 역할을 해. 이거 특별히 사실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측면 수면의 하나의 측면은 환경의 감소된 반응이기 때문이다. 뭐야? 잠을 자면요. 환경의 반응이 줄어들어요. 환경의 반응이 어? 잠자한 상태에서는 뭔가 반응을 못합니다. 마이너스 2 맞아요. 수면이 보편적이라면 비록 이러한 잠재적인 대가 내가 환경의 반응을 못한단 말이야. 이 대가가 치러질 때에도 이게 보편적이라면 그럼 이게 의미 자 뭐해? 그 의미는 대리하지 않냐. 수면은 중요한 기능이라는 거다. 자 획득될 수는 없는 단지 자 쉬고 뺄게 조용한 깨어있는 휴식으로만은 획득할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이라는 거다. 보세요. 전체를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36%짜리 문제인데 줄거리상 맞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수면이 수행하는 역할은요. 연구 중입니다. 근데 그 하나의 가능성 수면의 역할의 하나의 가능성은요. 수면은 뭔가 적응 유리하게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거 동물들이 비활동하는 상태도 사실인 거예요. 뭔가 적응성 있게 하는 거에요. 유리하게 그 다음에 그거 일상적 생활에서도 그래. 그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이제 적응 끝. 한편 수면은 다 보편적으로 있고요. 이걸 좀 걸 연구해 봤더니 수면이 이제 적응성만 주는 게 아니라 수면은 뭔가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유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입니다. 생명유지 기능해요. 필수적인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잠자는 거의 하나의 측면은 환경에 반응하는 게 감소되거든요. 동물들이 환경에 반응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만약 수면이 보편적이라면 비록 뭐 할 때에도 이러한 대가가 치러질 때에도 내가 잠을 자는데 환경에 반응을 못하는 대가를 치를 때에도 수면은 다 자야 된단 말이야. 보편적이라면 그러면 그 의미는 잠을 잔다는 건 휴식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어떤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거다. 이렇게 들어가는 글이란 말이에요. 전체 글을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푸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뭐냐면 문장사업이 분 물어보는 의도가 이거예요. 줄거리상 적절한 걸 따라가라는 거니까 문제를 풀 때 줄거리로 따라가셔야 돼요. 단지 믿으세요. 문제를 내시는 분 기준으로는 절대 중복담 나오지 않게 만듭니다. 지싱을 대면서 나올 때마다 표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유형별로 물어보는 게 달라요. 빈칸은 뭘 물어보는 것 같아요? 빈칸은 위, 아래의 관계와 주장문입니다. 주제가 보니 또는 위에 뭐 나왔고 아래에 뭐 나왔으면 말이 안 되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유형별로 물어보는 의도가 다르면 자기 접근하는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순서와 삽입은 줄거리 싸움인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더 궁금해요 하시면 저희 Q&A에다 질문하시면 우리 연구실장님들이 제가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니까 Q&A 동원하셔서 자기 궁금한 점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한 달 남았습니다. 유형에 대박 납시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원하는 결과 나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